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읽다 보니까 웹툰 업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작가로서 자리매김하신 분이 상당히 수십억 원대 꼬마 빌딩을 구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꼬마 빌딩을 자기 돈이 전부가 아닐 테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렸을 것이고 그럼 이제 꼬마 빌딩을 사게 되면 현재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고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업에 바로 영향을 가게 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많은 그런 거래가 지금 이제 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지금 이제 ai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탑재되기 시작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훨씬 더 가능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과속화되고 있는 그런 온라인 추세에 불이 붙을 듯이 그냥 뻔한데 그러면 뭐 어쨌든 꼬마 빌딩을 사든 뭘 하든지 간에 임대를 하신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것은 유형 자산이니까 뭐 세금이라든지 공과금 같은 걸 많이 뜯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팔려고 내놓게 되면 빌딩이라는 것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입할 때 가격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격하고 그게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렇게 웹툰 작가를 해가지고 어렵게 번 돈을 꼬마 빌딩에 투자하는 것은 참 아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제 이야기가 100% 맞을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이제 그냥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시대가 크게 이제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젊은 분들 보시게 되면 젊은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겠지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젊은 분들은 그런 재능이 있으면 동학개미도 하지만 서학개미도 할 수 있고 미국 정치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신흥시장에 투자할 수 있고 또 좀 더 이렇게 위험을 더 감수하는 사람들은 가상화폐 같은 데도 이런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황금성이 빠르니까 투자 수익률도 망할 확률도 높지만 또 흥할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나이든 세대하고는 완전히 재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의 주류가 됐을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투자가 많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뀌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훨씬 더 그런 부가 미국 시장 중심으로 집결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을 개인도 잘 읽어야 되지만 지도자들도 그걸 잘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그동안은 참 잘해왔더라도 결정적 시기 때 실기를 하게 되면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뭐 이게 보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정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취득해 가지고 시대 변화를 잘 읽어나가고 시대 변화를 잘 읽어나간다는 것은 기회를 잡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본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의해서 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제 아르헨티나의 조선일보 특파원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르헨티나의 조선일보 특파원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처럼 달러를 여러분들 봉급을 받는 사람하고 아르헨티나 자국 화폐를 패소를 받는 사람하고는 삶이 너무나 달랐다. 그런데 그런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등장해 가지고 그런 금융시장에서 시장 친화적인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한율이 안정되니까 본인이 고스란히 아르헨티나의 고물가를 그대로 체험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초 지나가서 놓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거기서 딱 뭘 받는가 하니까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원화로만 갖고 있으면 상황이 바뀌면 굉장히 이렇게 타격을 받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깊게 하신 분들은 많이는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냥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고생하구나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읽는 안목을 선거 문제만 다루게 되면 너무나 이제 국내 문제에 함몰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후반부에는 선거 문제를 좀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